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 시향편 살며 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김수영 문학상 수상시인과 수상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음사 블로그에 2022년 제41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자 발표라는 제목의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대의 거부로 이어진 자유와 치열한 양심의 시인 김수영을 기르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김수영 문학상은 제1회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에 삽을 씻고 제2회 이성복 시인의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제3회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를 비롯하여 최승호 시인의 고슴도치의 마을 장정일 시인의 햄버거에 대한 명상 그리고 1990년대의 유하 시인의 세운 상가 키드의 사랑 나이덕 시인의 그곳이 멀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인들에게 활발한 시작활동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오후 5시 민음사 회의실에서 제41회 김수영 문학상 본심 심사가 이루어졌다. 올해 김수영 문학상 투고자는 모두 184명으로 그 중 6명이 예심을 통과하여 본심에 올랐다. 심사는 허연 시인 조강석 평론가가 맡아주었다. 심사 초반 심사위원들은 예심 전반에 대해 투고작들은 대체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으나 10편 사이의 편차가 크고 독자로 하여금 계속 읽게 만드는 집중력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작품들도 덜어있었다고 평가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이와 같은 우려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뚜렷한 개성을 지닌 본심작들은 한 번 검토한 뒤에도 다시 한 번 집어들어 처음부터 다시 읽게 만드는 힘을 가진 원고들이었다. 올해 김수영 문학상의 영예는 김석영 시인의 정물처럼 앉아 외 50편에 돌아갔다. 정물처럼 앉아 외 50편은 본심 초반부터 당선작으로 거론되며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모든 시편들이 고른 완성도를 유지하며 자아내는 긴장감이 눈에 띄었다. 마지막까지 시 쓰기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은 시인의 치밀함과 인내심이 느껴졌으며 수록된 한 편의 시마다 스스로 던진 화두를 스스로 해결해내는 매력적인 완결성을 지니고 있었다. 시적 상황 속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문장들은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두 번, 세 번 다시 읽게 하기에 충분했다. 독자를 몰입하게 하는 정서와 정서를 만들어내는 시적 문장, 새로운 놀이로서 시를 조립하는 구성의 재미가 풍성한 한권에서 김수영의 오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사를 맡은 허연 시인은 수상작을 결정한 뒤 잘 조율된 한 악장의 음악 같다는 심사평으로 절제되고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시를 써나갈 시인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심사위원 조강석 평론가 역시 당선 시인의 연말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원고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시인이 스스로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해왔다. 제41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김석영 시인에게는 상금 천만 원이 수여되며 수상 시집은 연내 출간될 예정이다. 12월 초 발행되는 문학 잡지 리터에서 수상작의 대표 시 4편이 우선 공개되며 시인의 수상 소감과 심사위원의 심사평 전문도 함께 볼 수 있다. 다음은 허연 시인의 심사평입니다. 김석영의 작품은 한 편의 시마다 스스로 던진 화두를 스스로 해결해내는 매력적인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다. 미로 찾기에 성공한 그의 시들은 정갈한 시가 빠지기 쉬운 상투성이라는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충분한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완성도와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당선작이 되기에 충분했다. 또 김석영의 시는 읽는 이의 호흡에 적절히 조응하는 리듬감을 지니고 있었다. 맥박이 뛰고 밀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김석영의 시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올라타고 있었다. 긴 시든 짧은 시든 아니면 실험적인 형식을 띈 시든 예외 없이 리듬이 살아있었다. 그 리듬은 김석영이 선택한 기호들을 왜곡 없이 잘 전달해내고 있었다. 한 명의 장인을 만난 느낌이었다. 그는 교향곡 한 악장을 무리 없이 빈틈없이 잘 마무리한 지휘자다. 심사평을 쓰기 위해 그의 응모작 정물처럼 앉아 외 50편을 일독하면서 잘 조율된 한 악장의 음악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수상이 시인에게 빛이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축하를 드린다. 이어서 조강석 문학평론가의 심사평입니다. 심사를 진행할 때마다 새삼 지금 실한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이 물음에 대한 잠정적 답변이 매번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되게 중심을 지탱하는 몇 가지 의제들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시라는 장르의 경계가 확대되거나 심지어 무화된다 해도 혹은 조금 더 엄밀한 방향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도 우선은 읽을 만한 문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성적이든 감성적이든 여하한 소구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중략 정물처럼 앉아 외 50편은 50편은 본심 초반부터 당선작으로 거론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시편들이 흠없이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적 상황 속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문장들이었다. 심사위원들은 투거된 작품의 첫 문장들을 거론했다. 어떤 단절과 함께 상황 속으로 이끄는 문장은 독자들을 거부감 없이 시적 실제 속으로 몰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때론 동화 속으로 때론 현장 속으로 때론 사고 실험 속으로 독자를 이끌어 충분히 말을 풀어낸 뒤 자연스럽게 사유의 끝에 안착하는 감각의 논리가 매혹적이었다. 역시 오랜 숙련이 있었겠다. 이제는 절차 탁마보다 일성의 시간이다. 당선이 주는 안도가 자기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기를 기대하며 축하의 악수를 건넨다. 다음은 김석영 시인의 수상소감입니다. 사진을 움직임으로써 최초의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 한 장의 사진이라면 바로 그 부동성 속에도 움직이는 물체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정물이 움직이면 동물이 되는 것처럼, 동물이 정지하면 정물이 되는 것처럼 양방향의 자유로운 유동성이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은 되감기 할 수 없지만, 신은 여러 번 되감기 할 수 있는 허구이며 편집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언젠가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얼마간 부자연스러운 것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상한, 예기치 못한, 말도 안 되는, 불편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말처럼 들립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을 편집하고 매끄럽게 이어붙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삶이라면 부자연스러운 것이야말로 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탈각된 푸티지들이 현실과 더 닮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이 자연이 아닌 것을 포함하듯, 신은 시가 아닌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은 계속 시의 외연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시를 정의하는 것과 쓰는 일은 늘 어긋나고 실패합니다. 다만 시의 반대편을 통해 시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반시로서 자신의 세계를 쌓아올린 김수영의 시정신이라 믿을 뿐입니다. 고다르가 말한 두 번째, 첫 번째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되려면 첫 번째, 첫 번째를 부정해야만 합니다. 첫 시집이 있었기에 두 번째 시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게 정물처럼 앉아있는 두 번째, 첫 번째 시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N번째, 첫 번째 시집을 내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움직이고 있을게요.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도 김석영 시인은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시와 반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밤의 영양권이 있다. 제 41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천만원이며 수상 시집은 연내 출간될 예정이다. 12월 초 발행하는 문학잡지 리터에서 수상작의 대표 시 4편을 우선 공개하며 시인의 수상소감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 전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수상작인 정물처럼 앉아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물처럼 앉아 김석영 한낮의 호박과 호박빛의 환한 속내를 어둡게 들여다볼 것인지 궁금해진다. 둥근 유리 주전자 속에서 오래도록 우러나는 호박. 물 속에서 세 배쯤 커 보인다. 색깔을 밀어내면서 향은 풀어지고 뒤섞인다. 옅어진 물빛에 호박이 스며 있다. 기억이 났다. 실처럼 오래 풀리느라. 컴컴해진 실내에서 차를 마시고 서로 같아진 우리의 색. 누군가는 밖으로 나갔다. 너는 이곳에 없어도 누군가는 만족스럽다. 내가 정물처럼 앉아있으면 당신이 나를 그려주기를. 사람으로. 눈이 그쳤고 실내가 다시 밝아오고 있었다. 은은하게 빛나던 색을 우리는 알았다. 살며 시한편 살며 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